후보정을 해봐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로우 파일이 아닌 JPG로 촬영한 후 결과물에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스튜디오처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일정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외인물 사진 촬영처럼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로우 파일로 촬영한 후에 후보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니콘 로우 파일과 후보정 프로그램을 이해한 후에 촬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로 후보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출, 두 번째가 화이트 밸런스, 세 번째가 픽처 컨트롤입니다 후보정은 촬영 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과정이 있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적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과정은 실제로 후보정을 해보면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촬영하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반성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주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우 파일과 후보정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촬영할 때 반드시 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후보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로우 파일과 후보정의 한계를 알고 촬영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후보정을 해보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후보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실력도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으셔야겠죠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와 후보정으로 살릴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후보정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맑은 날 직사광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노출 차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경계 부분도 굉장히 명확하고요 특히 이 코 밑부분에 있는 이 그림자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 차이가 심할 때 태양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 때나 플래시를 사용할 때 이렇게 강한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출 보정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는 노출이 적정 노출로 플러스 마이스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노출을 보면 그렇게 어둡거나 밝거나 하지는 않은 적당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은 노출은 그대로 두고 액티브 디라이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OFF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태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두운 부분의 노출이 많이 밝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노출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액티브 디라이팅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이트 밸런스는 지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픽처 컨트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는 인물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표준으로 바꿔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려고 표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인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이 조금 컨트라스트가 강하죠 인물로 바꾸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세부 디테일 항목들을 조절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요 선명도 부분도 좀 더 부드럽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컨트라스트나 밝기도 적당하게 조절을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이미지가 부드러운 상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조정 전후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이 많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신 것처럼 태양이 굉장히 강한 날 직사광선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명확하게 생겨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빛이 한쪽 방향에서 와서 그림자가 반대쪽으로 지는 그런 사진이 촬영이 됐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그림자 없이 코밑의 그림자 없이 정면에서 오는 빛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로 이동해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표정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진은 아예 그늘로 들어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얼굴은 좀 더 부드러워졌고 그림자도 확산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촬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가 약간 푸른 느낌이 드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출은 실제 노출 값을 약 한 스탑 정도 올려주게 되면 좀 더 밝은 이미지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액티브 디라이팅이 오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간 올려서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노출만 한 스탑 올렸을 때 이 디테일한 부분과 노출은 그대로 두고 액티브 디라이팅을 올렸을 때 이 밝은 부분을 비교해보면 액티브 디라이팅을 썼을 때 이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과 액티브 디라이팅을 적당하게 활용을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약간 푸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색온도를 보시면서 약간 올려서 따뜻한 느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적당한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픽처 컨트롤인데요 픽처 컨트롤은 촬영시에 인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촬영이 됐는데 이런 그늘에서는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인물보다 표준으로 주게 되면 좀 더 명확한 또렷한 이미지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 색상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을 하시고 밝기를 약 10정도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도 조금 올려주는 보정을 하신다면 전부 다 조금 더 얼굴이 화사하고 또렷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픽처 컨트롤이 너무 강하다고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표준 말고 다시 인물로 바꿔준 후 선명도를 좀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도 좀 올려주고요 밝기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본과 비교해 볼까요? 이번 사진은 역광 사진인데요 얼굴은 좀 어둡고 뒷배경 일부는 어둡지만 일부는 또 밝고 노출 차이가 심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과연 후보정으로 이런 사진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노출을 좀 밝게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한 스탑 반 정도로 올려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어두운 부분도 밝아졌지만 이 밝은 데는 더 밝아져서 좋은 사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쪽 부분의 노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두운 부분만 밝아져야 되겠죠 액티브 디라이팅을 매우 강하게 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밝아지고 배경도 조금 밝아지긴 했지만 극단적으로 밝아지진 않아서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특별히 안 만져도 될 것 같고요 초 컨트롤 값이 인물되어 있는데 표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상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해서 얼굴 부분의 밝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배경과 인물의 노출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배경은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인물을 좀 밝게 해줬습니다만 얼굴에 들어오고 있는 빛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반사가 돼서 올라오는 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보정으로 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정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들어오는 빛의 방향 느낌 자체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완을 해줘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반사판과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플래시를 활용해서 얼굴에 충분히 밝은 빛을 주게 되고 빛의 방향도 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역광 시 인물을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래시와 반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플래시를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뒷 배경의 노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얼굴 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줘 볼까요 화이트 밸런스 조금 더 얼굴에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컨트롤의 경우에도 인물로 촬영이 잘 되어 있는데요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강한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인물 상태에서도 밑에 있는 세부 항목들을 조절을 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또렷한 이미지를 위해서 선명도를 올려주고요 컨트라스트도 살짝 올려주고 색조는 살짝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얼굴이 따뜻해 보이는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죠? 사진은 잘 촬영이 되었는데 얼굴을 보면 오른쪽 부분이 밝고 왼쪽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입체감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잘 찾아오면 숲으로 들어갔을 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촬영이 되는 아주 입체감이 잘 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잘 찾아야겠죠? 이 사진을 좀 더 좋게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출인데요 노출을 다 올리게 되면 이 적정으로 맞은 부분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노출 보정을 하지 않고 액티브 디라이팅은 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곳은 그대로 있고 어두운 곳만 밝아지고 있죠 화이트 밸런스는 아무래도 조금 따뜻하게 올려줬을 때 피부가 좀 더 온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픽처 컨트롤인데요 지금 표준으로 촬영된 상태인데 인물값으로 바꾸면 조금 더 화사해지는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명도 좀 올려주고 컨트라스트도 살짝 올려주고요 채도는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보정본입니다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픽처 컨트롤만으로도 훨씬 더 보기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포토샵이 만능은 절대 아니죠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입체감 배경과 인물의 노출 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섯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노출을 단계별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노출을 플러스 2로 올려줍니다 두 번째 사진 플러스 1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적정 사진이고요 플러스 1 되어있는 사진은 마이너스 1로 낮춰주고요 플러스 2가 되어있는 사진은 마이너스 2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노출이 보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두 스탑 밝게 찍은 사진을 적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두 스탑 낮춰주게 되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에 따라서 화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메라를 직접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로우 파일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 상태로 보정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몇 스탑부터 플러스 몇 스탑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두 스탑부터 플러스 한 스탑까지를 적정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촬영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후보정을 해보면 어떤 상황은 후보정을 약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정을 많이 해봤을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촬영할 때 아 이런 상황은 좀 피해야 되겠군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정을 많이 해봐야 촬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액티브 디라이팅이라든지 픽처 컨트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촬영할 때 느끼는 부분보다 이렇게 후보정을 좀 해봐야 피부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캡처 NXT 그리고 Vue NXI를 활용하셔서 니콘 카메라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촬영을 좀 더 내가 원하는 세팅을 카메라에서 바로 하셔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인물 촬영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일 처음 이론 부분에서는 총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카메라와 렌즈의 선택 빛의 선택 배경의 선택 카메라와 인물의 촬영 거리 카메라의 높이 구도 포즈 표정 소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야외 역광 촬영할 때 플래시와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FP 촬영 혹은 무선 증등 촬영으로 인물을 좀 더 부각시키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후보정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촬영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촬영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부분은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실수를 줄여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멋진 인물 사진 촬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콘스쿨의 교장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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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seg다 нужно 킁 to 내 생각은 조엉台 까지 수술 실제 아 excess 방금 여느 atro 나 Emperor 나 사 ENA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